미투 문제는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타격을 주지만 특히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타격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 일격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미투에 걸려들게 되면 더 이상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력한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의 어떤 안희정 씨가 그런 사건으로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점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사건에 비해서 미투류의 사건에 연료가 되면 그것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그 사건으로 인한 그런 어두운 그림자는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미투류의 사건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미투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만으로도 해당 인물은 재개하기가 힘들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 사건에 안희정 씨라든지 오거돈 씨라든지 박원순 씨 등이 관련되어 무릎을 꿇게 된 것을 보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면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터지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권 레이스에서 칠한 경합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한판 승부가 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 수사는 거의 실시간으로 모초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또 모초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단도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게 문제로다. 이런 아마 화두가 등장했을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그가 아군인가 아니면 적군인가가 중요한 처리 기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그돈 씨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기준을 결정하는 데서는 우리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는가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호적인 관계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이익에 그가 협조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이익을 그동안 침해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기준들이 바로 적과 아군을 판매하는 중요한 잣대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미뤄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권력의 핵심 세력들과 결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자기 세력을 갖고 있고 또 자기 세력을 키워왔고 때로는 권력의 핵심 세력들과의 상당한 긴장관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핵심 세력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데서는 좀 등안이 하고 서울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판단을 할 때 그가 적인가 아군인가를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를 봐줘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아마 끌어냈을 것으로 봅니다. 전직 비서 A씨가 7월 8일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7월 8일 밤부터 시작해서 7월 9일 새벽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지 바로 당일날 조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팩 쪽에서는 그만큼 박 시장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을 정격적으로 빠른 시간 내 손에 넣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정황을 미뤄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7월 8일과 9일 사이에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출구가 있었으면 다른 출구를 적당한 시간을 두고 매너를 세운 다음에 퇴진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겠냐 싶지만 아마도 7월 8일과 7일 9일 사이에 어떤 상호교신을 통해서 다른 그런 자신에게 남겨진 대안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얼굴을 세우는 또 세우면서 퇴진하는 방법으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채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의 상대방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고 자신은 방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길이 없었을까? 전직 비서 A씨는 변호사 B씨와 동행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B씨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B씨는 고소인 전직 비서 A씨에게 몇 번인가 확인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원하는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전직 비서 A씨도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고소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그런 와중에 자신도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엄청나게 커질 것을 본인도 각오를 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충분히 각오하고 고소장을 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구돈 전 부산시장 사건처럼 일체의 합의 과정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일날 조사에 응한 부분은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전직 비서 A씨가 이번 미투 사건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생각, 이를테면 정오심이라든지 정신적 상처 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인 전직 비서 A씨의 입장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뢰인 A씨의 입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배노인 B씨가 더 이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노인 B씨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정의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운선 전 시장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권력이라는 것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힘입니다. 그러나 일단 죽음이든 어떤 이유의 순간에 권력이 그 손을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력자의 어두운 면모들이 속속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운선 전 시장을 경제해왔던 사람들에게서는 그의 낭만은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한 반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큼하지 못한 일 올바르지 못한 일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안 된다 정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